구독자 여러분 날씨 좋은 일요일 오후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또 kbs 기자가 뻘소리를 했죠 그러나 효능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둥 gsk 비르 항체 치료제를 수입해서 써야 된다는 둥 gsk 항체 치료제는 아마 삼성바이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랑 좀 커넥션이 있을 것 같은 의심하는 의심을 하게 되네요 여기 지금 이코노믹 리뷰라는 중소형 신문사에서 소장님 회장이 공언한 조기 진단 빠른 치료 셀트리온 목표 이루어지나 이런 타이틀로 황진중 기자께서 기사를 썼네요 이런 거는 뭐 많이 알려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공유하고 읽고 힘든 시기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코노믹 리뷰 황진중 기자 정부가 15분 만에 개인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를 조건부 허가하면서 셀트리온의 목표였던 조기 진단 빠른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핵심이었죠 서정진 회장께서 줄곧 얘기했던 조기 진단 빠른 치료 셀트리온은 비교력 감염 초기일 때 나타나는 경증 중동증 환자를 대상으로 퇴악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신약 레키로나를 개발했다 레키로나 투약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식약처에서 투약 대상을 제한하는 바람에 참 어처구니없게 10만명분 생산해놨는데 지금 2천명도 처방이 안되고 있죠 자가검사 키트 두개 제품 조건부 허가 이중에 하나가 지금 슈마시스죠 셀트리온과 같이 개발한 다른 한개 업체는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슈마시스는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죠? 슈마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조기 진단 빠른 치료 실현 가능성 높아져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은 앞서 레키로나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한국은 인구가 많지 않고 진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진단 키트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위중증 환자, 경증 환자 구분보다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전략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전략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이 탁월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레키로나는 앞서 3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상 3상 결과를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 허가를 받았다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동증 환자다 고위험군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집단을 뜻한다 해당 임상에 참여한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이원 신학개발 심포지아에서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경증 및 중동증 환자의 투약 시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비율을 현저히 낮춤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이번 임상을 통해 증명했다며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사태의 악화 방제를 위해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미 감염된 환자들 위해서는 치료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굳건히 잡고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